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다 하려고 또 공부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 이 시간 이 가사를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대기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고객님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득하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다حق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아멘 주의 모자로 나갈게 어떻게 하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이시잖아 그것을 믿으며 가리게 주의 모자로 나갈게 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를 부르신 주의 주사 그것을 믿으며 하늘 가득 찬양 없는 찬양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랄 보장은 찬양 없는 내 힘이라니 다시 한번 찬양 없는 찬양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랄 보장은 찬양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랄 보장은 찬양 없는 내 힘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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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더 예배하리라 우리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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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시고 바라보 신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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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고치고 힘주시길 바라보셔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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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안시고 바라보 신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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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고치고 힘주시길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받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속에 새해 신의 아버지 신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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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고치고 힘주시길 바라보셔요 나를 고치고 힘주시길 바라보셔요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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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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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찬양 찬양에 험베기하니 내 지생삼의 명약 소멸치며 존댄신 주 내 아래까지 도피의 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이름 우리 타로와 주님의 기도 도피의 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이름 우리 타로와 주님의 기도 도피의 신 주님 우리 주님의 기도 도피의 신 주님 주님 잘하네 사로를 등불해 드려가 주님 성축하네 진실이 안창해하네 번뜩이가 다같이 내 지생삼의 명약 소멸치며 사로를 등불해 드려가 도피의 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이름 우리 타로와 주님의 기도 도피의 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이름 우리 타로와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의 정비 우리 타로와 주님의 '' ну' 마 wrench verse 1.5 우리 타로와 주님의 기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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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